아 방금까지 맑았는데 장마는 장마네 오늘은 줄의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평소 1.25 두께만 쓰다가 내구성이 더 좋은 1.30으로 교체 중이다 지금 교체 중인 줄은 바볼랏 RPM 파워 1.30mm이다 유명한 선수들 중에 누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아주 많이 쓰는 스펙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쇠소리다 쇠소리 아따 소리 인마 아 손가락이야 어디 손톱 깎았는지 아 앞쪽으로 다시 얼마 전에 바꾼 헤드 시그넘 프로 스트링이 10일만에 10 텐션 로스가 와서 내구성을 위해서라도 두꺼운 줄로 한번 바꿔보고 싶었다 53으로 제가 냈죠 53... 어 53 29 틱틱값이 29 나와요 그럼... 42요? 네 38 48 43 43 48 여기 얼굴을 보면서요 자꾸 뭐.. 자꾸... 자꾸 특이한 것 하려고 하지 마라 새 라켓을 산 것 같이 기분이 너무 좋다 과연 잘 맞을까? 매정한 하늘이 계속해서 비를 머금고 있다 오늘은 아무래도 쉬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